운동을 해야 해요 오빠가 지금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 몰라요 운동 오늘 바캉스 컨셉인데 며칠 전부터 승호는 상의 탈의를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승호는 셔츠를 입고 단추를 풀면 안 되냐 이런 말이 돌아가서 먹으면 돼 나와 먹으면 폐볼똥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몸을 다 벌컥으로 시켜줘야 돼 또 이거 또 나가면 만약에 또 나가면 난리 나겠지 다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나를 지켜줘야지 오빠 10,00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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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승호야 귀엽지 않아요? 승호야 귀여워 승우님! 승우님 귀여워. 가자. 알 수 있다. 알 수 있다. 오케이. 시작. 하나. 밀으면 돼요. 둘. 셋. 버티기. 넷. 다섯. 버티기 여섯. 일곱. 일곱. 버티기 여섯. 됐다. 들어갔어. 알맹이 들어가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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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됐어. 고. 자. 자. 하나 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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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승훈이는 몸을 키우고 있어요. 승훈이 화이팅. 기쁨. 은수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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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승훈이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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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식이 샤니 준비하자 이제.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형.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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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다.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,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 다시 한 번 한번 보고 볼까요? 좀 잘 나오겠다 됐잖아 절로, 절로, 절로 자, 여기 조명이! 조명이 여기가 좋아요, 조명이 워, 유파레인! 이거요? 아, 됐다 됐죠? 나와요? 널 사랑하기 때문에